Donate any instruments that you may not, may no longer use. Each one donated will be assigned to a student in need. Simply call us and we will be happy to drop by and pick up the instrument. Sincerely, Curran Hansen Principle.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휘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resident 하면 거주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주민들 오케이 그 다음에 로컬하면 지방의, 지역의 이런 뜻이죠. 로컬. 로컬스쿨 뭐 동네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컬스쿨. 로컬. 지역의, 지방의. 그 다음에 식투두죠. 식투뒤에 동상 원형 오면 뭐를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식투두. 뭐뭐를 추구하다. 그 다음에 disability 하면 장애죠. 장애. 무능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disability. 지금은 뭐 원래 ty로 끝나는데 y를 i로 바꾼 다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learning challenge 하면은 뭐 학습장애. 학습장애. learning challenge. learning은 배움이란 뜻이고 challenge는 도전인데요. 배움, 도전. 학습장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urrently. currently는 현재, 지금 이란 뜻입니다. 현재, 지금, currently, now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enroll. 원형으로 enroll의 뜻은 등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등록시키다. enroll. 등록시키다. 그 다음에 this year, we'd like to add a music class. 이 표현은 in the hope that 절입니다. in the hope that. 그래서 뭐뭐하게 될 거라는 바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in the hope that.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요. 뭐뭐 할 거라는 바램으로. in the hope that. 그 다음에 opportunity 많이 본 단어죠. 기회도 기회. chance. 그 다음에 develop, 뭐 발달시키다구요. 그 다음에 ability는 disability의 반대말이겠죠. disability가 무능력이니까 ability는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아끼고요. 그 다음에 we're asking you to look around your house. donate. 기부하다죠. 기부하다. 그 다음에 no longer 하면 더 이상 아닌 이란 얘기죠. 더 이상 아닌 no longer. 더 이상 멍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ssign 하면은 뭐 이렇게 지정하다. assign 지정하다. 또 임무를 주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assign 맡기다. 임무를 주다. 배정하다. 뭐 assign 이란 단어는 조금 뭐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drop by. 잠깐 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drop by. drop. 원래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이러면 이제 drop by. 들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하고 dear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고 끝에 sincerely니까 글의 종류는 letter죠. letter 편집글이구요. 첫 문장. we would accommodate a local school that seeks to help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ies. 뭐 첫 문장. 뭐 첫 문장. 이제 각각 들어있는 문법들을 잠깐 설명하면요. 뭐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예 형태. 뭐 요정도겠죠. 뭐 그 외에도 뭐. 뭐.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learning challenges. 뭐 요런 것도. 뭐뭐를 가진 아이들. 이런 뜻이겠죠.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learning challenges. 뭐뭐를 가진 아이들. 뭐 요정도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다만 이제 enrolled. enrolled이 아까 무슨 뜻이냐 했어요. 등록하다 였죠. 그쵸. 그니까 여기에 여기에서 설명할 문법은. 여기에 뭐가 생겼됐다. who are가 생겼됐다라는 문법이죠. who are that are over 200 students who are enrolled. 요런 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is year we'd like to add a music class in the hope that each of our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여덟 가지 that 중에서 뭐냐라는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투 부정사에 대한 얘기. 뭐 요정도. 일단 요정도 살펴보면 일단 이 됐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말은 얘녀석이 뭐라는 얘기고. 주격관계대명사란 말이죠. 주격관계사니까 추가적인 설명하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형태가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에 s가 안 붙어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고정도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조금 더 얘기하면 요렇게. that six를 뭐로 바꿨을 수는 있다? seeking의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will the academy is a local school seeking to help?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되면 이번에 문법은 지금 관계사 문법에서 무슨 문법으로 바뀝니까? 분사의 명사수식으로 바뀌죠. 고인이니까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를 써도 알아 먹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추구하는 지역 학교라는 얘기를 전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추구하다라는 녀석이 관계사를 써서 형용사절을 해도 되지만. 분사를 택해서 분사의 형태를 택해서. local school seeking 해도 충분히 local school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뜻은 뭐 해석 좀 있다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 녀석의 형태가 왜 in rolling이 왜 안되느냐. 자 여기에 200명 이상의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등록을 한 거야. 등록이 되어진 거야. 등록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도 이 녀석에 붙일 수 있는 문법적인 설명도 또 뭐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는 ing 형 형태가 ing 형태 현재 분사로 꾸미는 이유는 학교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ng 형이구요. 여기는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pp형으로 ing 형태가 오면 안되겠죠. 그런 것들 이 녀석의 형태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동사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빼박 이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this year we'd like to add a music class in the hop death. 그래서 이 death은 8가지 death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 배우는 뭐의 death이다? 동격의 death이죠. 동격의 death이다. 자 동격의 death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하고 똑같다? 겉 만드는 death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겉 만드는 death.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구요.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자 이 동격의 death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 얘가 꼭 뭐처럼 보이냐면요. 관계사절처럼 보여요. 해석은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 올해 우리가 뭐하고 싶다? 음악 수업을 추가하고 싶대죠. 어떤 바램으로 바램은 바램인데 어떤 바램으로 우리 학생들 각자가 기회를 가지게 될 뭐할 기회? 그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가지게 될 기회를 가지고서 음악 수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해석에 보면 어 희망은 희망인데 어떤 희망? 어 우리 학생들 각자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기회 딱 보면 해석상 관계세명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는 절대로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관계사절이 아닌 이유 얘가 만약에 관계사절이라면 얘가 선행사가 돼야 될 거고 얘가 선행사가 된다면 이 문장 어딘가에 더 호흡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장은 완벽합니다. 더 호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어 더 호흡이 사람 아니고 사물이니까 이거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뒤에 주어랑 동사 나오니까 생략까지도 되겠다 전부 다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which도 안되고 생략은 됩니다. 동격에 대해서는 생략은 되지만 하지만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위치가 맞냐 that이 맞냐 후가 맞냐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 생략 또는 that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끊어 읽기에서 벌써 표현되어 있어요. 이 녀석의 문법은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발달시킬 기회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럼 이 자리에 디벨롭의 형태는 뭐 밖에 안된다? 이 형태 밖에 안되겠죠. ing 형태 라든지 디벨롭드 라든지 동사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몽땅 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디벨롭은 이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문구청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뭐 이게 동네 이름 구미 같은 이런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미 주민들께 뭐 이런 것처럼 위드우드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우드 아카데미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니까 무슨 학교에 이름 구유명사겠죠. 위드우드 아카데미는 로컬스쿨입니다. 동네 지역에 있는 학교란 말이죠. 뭐하는 추구하는 뭐를 추구하는 돕기를 추구하는 도우려고 만든 거란 말이야. 아이들을 돕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뭐를 장애나 또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노말한 학생들이 아니고 약간 장애가 있거나 어떤 청각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또는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학교 소개 한 거고요. 천문장에 천문장 내용 파악 해석과 동시에 내용 파악 해보면 다시 학교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냐면 200명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모되어진 등록된 됐습니까. enrolled 되어진 다른 형태 안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0명 이상이다. 뭐 얘는 뭐 어휘적으로 more than 하고 같죠.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우드 아카데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할 때 등록된 학생이 200명 이상이다. 라는 거 사실이죠. 다른 소리 하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올해 해놓고 이제 we'd like to add a music class 우리가 뭐 하고 싶다. 뭐 would like는 want 하고 같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도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want to do 밖에 안 되죠. 추가하고 싶다. 음악 수업을 추가하고 싶다. 추가하고 올해 음악 수업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바램으로도 바램은 바램인데 학생들 각자가 가지기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 기회는 기회인데 그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램에서 음악 수업을 추가할 추가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목적이 같은 쭉 훑어보면 음 여기에 get app 입니다. get app a 가 뭐뭐 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a 가 뭐뭐 되도록 만들다. 뭐 get the music started 이런 식으로 음악 틀어 이런 표현할 때 get the music started 이런 식으로 get the class started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이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sk a to do 가 보이고 있죠. ask a to do 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to look around 죠. 그러니까 여기도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to donate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donate 형태는 to donate 와 donate 두 가지가 가능하다. 병렬 구조에서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 뭐 할 것을 요구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죠. ask a to do a에게 뭐 뭐 하다라고 요구하다. 근데 이게 end에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look around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거고 또 donate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건 any 라는 거죠. any는 원래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서 사용되는데 이 주변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any의 뜻은 해석상 어떻게 한다? 어떤 뭐 뭐 라고 해서 해야된다 했죠. 약간의 이가 아니고 요렇게 합치면 어떤 악기라도 어떤 악기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됐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이 됐 자리에 현재 다른 선택지는 생략과 위치 됐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런 문법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each one donated will be assigned to a student in need 구요. 여기서는 일단 요런 거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부분 뭐 요정도 보이겠죠? 뭐 뭐 student in need 뭐 말 봤죠? student in need 뭔 소리에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 이란 뜻이겠죠? 도움이 필요한 학생 자 그래서 원은 인스트루먼트 대신 왔다는 거 그러니까 it이 스튜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칭찾기에서 얘가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가리킨다는 걸 뭘 보고 악기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왔잖아요 위비 어사인드가 뭔 뜻이겠어요? 뭐 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가 돼야 되냐 그리고 또 얘가 인스트루먼트 얘가 이 원이 지칭찾기에서 스튜던트가 아니고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를 밝혀주는 게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는 빼박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해석해보면 기부된 각각의 악기는 이런 거죠 기부된 각각의 악기가 배정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됐습니까? 악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인스트루먼트인 이유는 도네이트의 뜻이 뭐하던데 기부하던데 학생이 기부됐겠어 악기가 기부됐겠어 악기가 기부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 인스트루먼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네이트의 형태도 ing형 이것도 또 문법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악기가 도네이트를 했겠어 도네이트를 당했겠어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위치 이즈가 또 생략했죠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는 계속 같이 등장하는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each 인스트루먼트 which is donated 기부된 각각의 악기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문법은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assign이 배정하다인데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인 악기가 배정을 합니까 배정을 받습니까 배정을 받으니까 여기에다가 will assign 있다고 써있으면 절대로 안되겠다는거 그러니까 악기가 배정을 할거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겠죠 배정되어질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who is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이런 문법들이 보이구요 그 다음에 simply calls and we'll be happy to drop by and pick up 뭐 여기에 뭐 병렬구조 보이구요 뭐 그렇습니다 투 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이런것들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한테 전화해달라는거죠 그리고 그러면이란 뜻이죠 이거 이거 아 여기에 있는 문법은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명령문 플러스 and 라고 불리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좀 배운 적이 있구요 명령문 플러스 and 뭐 뭐 해라 그러면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구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게 뭐다 라는 것도 배웠어요 바꿔 쓸 수 있는건 if you s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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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us 심표 we will be if you simply call us we will be happy 이런식으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자 명령문 플러스 and 가 왜 이러랑 같은 표현이 되냐 명령문 플러스 and 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만약 니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쵸 그 뭐야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쵸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 뭐야 이거 나왔어 등급컷 등급컷 네 1등급컷이 몇 점인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2등급은 그럼 뭐 나왔다면서 뭘 알았지 그쵸 뭐 자기가 몇 등급인지는 알아 그렇구나 등급컷 나왔어 니가 몇 등급인지는 알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 이 씨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이 몇 등급이야 홀수야 짝수야 어 그것도 비밀이야 나 형들아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될까 이 등급이 몇 등급이지 어 응 응 응 보내준 문제 보니까 그거 뭐 내가 뽑아준 프린트랑 뭐 비슷하드만 응 응 오케이 뭐 이런 문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투 겟 더 클래스 투 겟 더 뮤직 클래스겠죠 투 겟 더 뮤직 클래스 스탈티드 그래서 음악 수업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겠죠 아직 시작 못했단 말이에요 뭔가가 갖춰진 게 없기 때문이죠 음악 수업을 투 겟 더 클래스 스탈티드 we need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에 어 목적 파악할 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 하죠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그러한 팁으로써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더 많은 악기 뭐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악기가 악기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인거죠 악기가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겠다는게 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we need랑 그 다음에 이게 별 3개만큼 중요했다면 얘는 별 5개만큼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석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거에요 글의 목적이라며 근데 여기에 해석이 우리가 여러분께 요청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we are asking you 우리가 여러분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것과 그리고 뭐하는 것 여러분들의 집을 둘러보는 것과 그리고 어떤 악기라도 뭐해줄 것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악기인데 어떤 악기 여러분들이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악기라도 도네이트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기 좀 기부해주세요 더이상 쓰지 않는 악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each instrument donated 뭐 된 뭐 기부된 각각의 악기가 뭐 되어질 배정되어질 것이다 필요한 학생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냥 전화해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뭐 할 거다 기쁘게 행복할 거다 뭐 해서 들러서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오게 되어서 집어올 수 있게 되어서 두부정사의 감정형 감정을 감정의 원인 설명하는 부사적 용법이죠 뭐 뭐 해서 뭐 한다 됐습니까 둘러서 악기를 집어갈 수 있게 돼서 행복할 거에요 그래서 principal 뭐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principal 이 왜 중요한 단어냐 하면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principal principal 자 principal은 이론이란 뜻입니다 이론 눈으로 공부해도 되는 모양이죠 역시 principal은 교장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안에 깔리게 조심하세요 교장하고 이론은 전혀 다른 거죠 principal principal 여러분 이렇게 계속 중간기말 치면서 어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못 느끼고 계신가요? 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건가요 설마 모르면 알겠죠 설마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뭐 그런 거겠죠 뭐야 그래서 뭐 이 문제풀이에서는 필요한 거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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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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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경변화 문제는 일단 뭐 이것도 마찬가지 난이도가 크게 높은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성은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크게 뭐 여기에 비해 난이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 손을 위해서 좀 데리고 오고요. 그래서 셀바인가요? 먼저 여기 이렇게 짧아. 먼저 여기 이렇게 짧아. 뭐 이런 문장이네요. 뭐 평이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head to. 뭐 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써야 되는 head to죠. 그 다음에 raise는 원래 뭐 들다, 기르다 이런 뜻인데 raise money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금하다 라는 뜻이죠. raise money. 모금하다. raise의 뜻은 들다, 기르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요. raise money는 모금하다. 그 다음에 뭐 audience 청중이죠. 청중이고요. 뭐 아까 over 나오더니 이번엔 more than 나오죠. 뭐뭐 이상이죠. over more tha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람볼이 보이네요. 트람볼. 스펠링은 뭐 ing 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int 문자. 트람볼. 떨다 라는 뜻입니다. 떨다. 트람볼. 그다음에 뭐 notice. 알아차리다 줘.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뭐 뭐 리피트 반복하다고요? 그 다음에 at ease 편안한 이란 뜻입니다.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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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편안하게 그니까 comfortable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고원 뭐 계속하다고 고고요. 고원 또는 오비가 대단히 비평이하네요. 문법적인 거 사표보면요. 뭐 문법적인 건 뭐 요 정도 보이네요.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는 얘가 투부정사의 무순용법이다? 형용사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투 헬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 요런 거 하고 맨날 하는 뭐 이런 거 보이겠죠 It was the first time that Selva spoke in front of the one audience 그 다음에는 뭐 뭐 요 정도 보이나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보이네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성사용법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뭐 하기 위한 남수단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요런 의미를 전달하려면 헬프의 형태는 투부정사의 형성사용법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하는 일일까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걸 얜으로 바꿨을 수 있는 녀석이죠 그쵸 그 말은 지금 이게 뭐다 it that 강조구문이란 말이죠 it that 강조구문 그니까 이 녀석은 that으로 바꿔줄 수가 없겠죠 그니까 it that 강조구문이면 강조구문이 아닌 걸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첫 번째였어요 it that 강조구문 해석적으로 첫 번째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셀바라는 사람이 군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it that 강조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해보면 여기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as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as가 because 대신 쓰일 때도 있구요 그 다음에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일 때도 있구요 그 다음에 as 자체의 뜻인 ~~처럼 ~~같이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시간의 as이기 때문이죠 when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찾아보고 문법 제목은 뭡니까 분사구문지 분사구문 오케이 분사구문은 뭐랑 뭐가 생략된거다 접속사와 주어동사 대신에 동사를 분사의 형태 ing의 형태로 간단하게 접속사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분사의 형태로 간단하게 하는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while his hands were trembling 이었어요 while his hands were trembling he looked out at the audience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접속사구요 여기 주어구요 동사주어 그니까 친절 버전이라고 얘기해서 친절 버전 뭐하는 그의 손이 떨리는 동안 말이죠 그의 손이 떨리는 동안 그는 뭐를 쳐다봤다 청중들을 쳐다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이 하는 짓이 뭐냐 일단 접속사를 없애버립니다 접속사를 없애버리면 해석을 하거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해석이 좀 어려워져요 까다로워진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원래는 없애줘 근데 주어를 지금 없앨 수가 없어 주어를 없앨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종속절의 주어는 his hands 고 주절의 주어는 희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칼질 몇 번 밖에 못한다 한 번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보고는 분사구문에서 뭐라 그런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생략되지 못한 분사구문이 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원래 war가 뭐가 됐을텐데 분사구문 만들 때 war가 원래는 being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1단계 분사구문은 his hands being trembling 이었을 거야 근데 being까지도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trembling도 분사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분사구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생략된 거죠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모든 문법을 제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독립분사구문이나 분사구문에 대해서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법책 전에 저랑 수업했을 때 분사구문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세요 내가 지금 뭐 이때 강조구문을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여러분 기억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게 없기 때문에 살펴봤구요 해석해보면 셀바 have to raise money 그래서 뭐 셀바라는 사람이 모금을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인거죠 뭐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뭐하기 위한 남수단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남수단을 돕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모금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인거구요 그 다음에 첫번째였어요 셀바 스포크 인프라 너버 언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첫번째 신경이 나옵니다 그쵸 어떤상 우리말로 하면 긴장했겠죠 그쵸 그럼 뭐 너버스랑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친구들은 너버스하고 동의어들을 쭉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긴장된 이란 뜻에 지금 이 문장은 이 사람이 너버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동의어는 액시어스입니다 액시어스 너버스의 동의어로 액시어스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구요 액시어스 그래도 음 뭐 Worried 같은건 알겠죠 Worried라든지 뭐 Uneasy도 알겠죠 Uneasy도 같은말이구요 그 다음에 반대말로는 반대말로는 Come과 그 다음에 Relaxed 같은것들이 반대말이겠죠 편안한 침착한 이란 뜻이구요 긴장된 긴장된 이란 어미들이죠 이 문장 It was the first time that Silva spoke in front of an audience 정중앞에서 말하는게 처음이었어요 긴장했겠죠 이런 너버스하고 액시어스하고 Uneasy한 기분일거에요 Come하고 Relaxed 한건 반대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were 과거에 있었단 얘기겠죠 백명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청중이 백명이상이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버의 무릎이죠 무릎이 뭐하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단 얘기죠 무릎이 덜져려도 떨리고 있었다 뭐할 때 그가 마이크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얘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는거죠 그니까 말도 막 더듬는거죠 너버스한 기분 계속해서 너버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그가 말했죠 그래서 얘가 아까전에 원래 문장에 While his hands were trembling 이니까 뭐하면서 그의 손이 떨리면서 라는 시간에 부사 저를 분사 공문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면서 그는 어디를 쳐다봤다 청중들을 쳐다봤다 그래서 Everyone is looking at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살펴볼게 꽤 많진 않았구요 오케이 뭐 요거에 대한 얘기들 하던거 하고구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런것들 갈거구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런것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거 같구고 That made him feel 뭐 이것도 해야 되겠죠 A little better So he spoke into the microphone again Hello He repeated his mind The feeling That is And went on 좋습니까 흠 흠 흠 흠 흠 음 뭐 요정도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스는 He noticed that Every face looked interested in what he had to say 됐으니까 요렇게 할 수 있는 대시고 뭐하는 대시다 겁만드는 대시겠죠 겁만드는 대스의 특징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다는거 그는 그는 알아차렸다 그 순간이 말이죠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다 모든 얼굴이 뭐해 있는 뭐한 듯 보인다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다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 듯 얘는 여러분들이 배운 와세 종류는 두가지 정도가 있죠 그 중에서 뭐겠다 의문사겠죠 의문사 내가 의문사란 얘기는 요렇게 해서 어떤 문법이랑 연결된다 간접의 문문이란 말인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얼굴들이 뭐하고 있었다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다는 사실 아 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관심을 느끼고 있구나 뭐해 그가 말해야만 그가 말해야만 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원래 어수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원래 문장은 What did he have to say? 였죠 What did he have to say?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라는 것 그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해석해보니까 의문사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얘는 뭐다? 얘는 관계사네요 관계사구요 그럼 간접의문문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문법 얘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가 The thing 위치로 바꿨을 수 있네요 그래서 Every face looked interested in the thing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건 그건데 뭐 그가 말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윗문사 아니고 관계사입니다 그가 말해야만 하는 것에게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사람들이 관심을 오케이 사람들의 표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People were smiling and seemed friendly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듯 보였다 친절한 듯 친근한 듯 보였다 스윙 신비 신비 형용사죠 안되는데 Friendly는 왜되요? Friendly는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되는거죠 그니까 이 자리에 Kindly는 안되지만 Friendly는 된다는거 Sim 뒤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Look 뒤에 형용사 그 문법이죠? Look 뒤에 형용사 그니까 Friendly의 형태로 볼 수 있고 Kind를 넣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Kindly는 안된다라는거 알죠? Look happy야? Look happy야? You look happy죠? 하듯이 You seemed Kind 해야지 Kind는 안된다라는거 그 다음에 That은 이 자리에 It도 되고 That도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얘가 뭐다? 인칭? 아 인칭이 아니고 지시대명사란 말이죠 지시대명사 그리고 가리키는건 이 안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It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가끔씩 It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죠 이 자리에 It은 되는데 That은 안돼 라고 하면 어떤 문법입니까? 비인칭 주어나 가 주어죠 하지만 얘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되고 안문장 전체 그 다음에 Feel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Feel의 형태가 Feeling이나 To Feel이나 Filt나 이딴거 안되고 뭐밖에 안된다? Feel밖에 안된다 그것이 그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어 구호의 형태 다른 형태 안된다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Feeling이나 To Feel 안된다는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것이 Selva를 뭐하도록 만들었다 Feel a little better 조금은 약간은 더 기분이 나아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Nervous에서 벗어나고 있는거죠 그쵸?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얘기는 더이상 Nervous한 상태가 아니게 되어간다는 얘기인거죠 So 그래서 He spoke into the microphone again 다시한번더 마이크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Hello He repeated 반복했죠 He smiled feeling at ease and lent on 자 여기에 문법은 뭐겠습니까? 다시한번더 분사구문이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Feel의 형태는 다른 형태가 안됩니다 분사라는건 동사에 NG 붙이는거죠 거미가 수업을 방해하던거에요 어? 어디 어디 어디? 와우 친하게 지내지네 넌 어디서 왔니? 2,0시로 가 정답해서 내려갔어요 꼬비형 여러분들이 평생동안 자는동안 나도 모르게 먹는 거미가 몇만인지 아세요? 얘기 안해야돼 놀래요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중에서도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뭐 그러니까 분사구문 아까는 독립분사구문이었고요 이번에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뭔소리에요?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하는 분사구문이란 말입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래서 feeling at ease 하면서 he smiled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면서 미소지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는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eel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자역동사, 목적어, 동사운영 여기는 feeling밖에 안 되는 이유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미소지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니까 다른 형태 안 돼 됐습니까? OK I'm here 제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죠 To talk to you 뭐뭐 하기 위하여죠 여기에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분사제공법이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In order 같은 걸 지급할 수 있죠 In order to talk to you 여러분들에게 서든수단 남수단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수단에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서 처음에는 뭐 nervous 한 거 맞고 worried 한 것도 많죠 Confident는 왜 안 될까요? Confident는 자신만만한 이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Confident의 뜻 알고 있죠 자신만만한 그 다음에 Embarrassed Embarrassed 는 당황한 이란 뜻이죠 나 알고 있는 단어도 당황한 Embarrassed 그 다음에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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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봤습니다 Relieved Relaxed 하고 같아요 Relaxed 하고 Come 하고 같아요 답은 1번이겠네요 그러면 3번에 Worried 까지는 맞았는데 Nervous하고 Worried은 같으니까 Disappointed 는 실망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Disappointed 실망한 Embarrassed 당황한 Confident 자신만만한 그 다음에 Indifferent 의 뜻은 상관하지 않는 신경쓰지 않는 Indifferent Different 는 다른 인데요 Indifferent 는 상관없는 아 I don't care 이런 말 나오면 되겠죠 I don't care 뭐 이런 말이 나오면 Indifferent 한 거고요 Excited 신인 한 거고요 Satisfied 만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Frustrated 라는 단어만 나오면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Frustrated 한 거죠 좌절하니 말이죠 그니까 감정형용사들을 뭐 19번 문제 이렇게 신경면하에 대한 것은 여러분 감정형용사들을 어휘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장찾기네요 주장 됐습니까 주제찾기인거죠 주제찾기 오케이 그래서 필자 주장하는 바 주장하는 바 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주장하는 바 찾기 여러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눈에 딱 띄네 그렇죠 그러면 이 뒤를 이렇게 읽고 시간이 정없다 시간이 정없으면 여기만 읽고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훑어보면 Any goal you said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and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at some points along the way 그러니까 첫 문장 늘 중요하다 그랬죠 첫 문장 읽고 도입부니까 됐습니까 근데 저 뒤에는 하우앱은 있어 So why not set your goals much higher than you consider worth it from the beginning If they are going to require work effort and energy then why not exert ten times as much of as much of each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거 느껴지네요 What if you were under underestimate your capabilities You might be protesting saying one of the one of the disappointment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istic goals however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자 이 표현이 나오네요 chances are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and achieving them only to be shocked that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ed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네요 됐습니까 1학년 2학기면 이 정도 어휘들과 해석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부터 살펴보면요 achieve 성취하다 라는 뜻이죠 achieve 성취하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disappointed 아까 봤고요 실망한 그 다음에 그러면 могут 할 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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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티의 동의어는 여기다 좀 쓸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Valuable 있죠 Worthy Valuable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Precious가 있죠 Precious Worthy, 가치 있는 이라 뜻의 동의어들입니다 Preciou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Priceless도 알아들어 했죠 Priceless 가치 있는 그 다음에 In Valuable Valuable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가치 있는 이란 뜻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조심해야 될 단어가 이녀석과 이녀석이라고 했었어요 보통 LESS가 붙어있으면 Useles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부정적 느낌이야 근데 Priceless는 똑같이 LESS가 붙어있지만 가치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얘는 왜 또 조심해야 되냐 보통 여기 여기 아까 Valuable 가치 있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은 어떤 단어 앞에 인을 붙여서 액티브 뭐 액티브 인액티브 하면 반댓말 반댓말 그러면 In Valuable 가치가 없는 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이야 이 전부 다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씀 드렸었고요 특히 가치 있는 이란 단어는 잘 좀 챙겨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Require 가 있네 Require는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Require 요구하다 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까지의 뜻이 뭐 노력이나 뭐 일이나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Require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쉬운 단어로 하면 Need의 뜻입니다 Need Require의 동의어는 Need다 그 다음에 Require 단어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Acquire 라는 단어가 있다 했어 Acquire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구요 Require는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분하세요 맞습니까 머릿속에 다 넣는 모양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xert Exert Exert의 뜻은 어떤 일을 수행하자 라는 뜻으로써 Perform의 뜻입니다 동의 한번 챙겨봐야 될 거 같구요 Perform이라든지 뭐 Do 뭐 이런 뜻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다면 음 맘에 드는 게 별로 없네 그래서 얘는 Perform하고 같은 뜻이다 Perform하면 일을 수행하자 라는 뜻이 있죠 Perform 뭐 Do라고 좀 더 단순화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Do Exert Exert Perform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Under Estimate 라는 원형은 Under Estimate 겠죠 원형은 자 그래서 이게 Under를 떼버린 단어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Estimate 하면은 평가하다 였습니다 Estimate 평가하다 그러면 Under Estimate 하면 과소평가하는 거겠구요 Under Estimate 단수형은 요거 얘를 Y로 바꾸면 원래 원래 단어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Capability 능력 Ability 능력 강의하다 강력하게 주장하다 강력하게 주장하다 Satisfied Satisfied Disappoint 의 반대말이 Satisfied Disappoint 실망하다 Satisfied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Unrealistic 같은 경우에는 Realistic 을 알면 되겠죠 Realistic 은 사실적이니까 Unrealistic 하면 비현실적인 거죠 Unrealistic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이 있죠 Chances are that Chances are that 은 갑자기 만나면 당황하는데요 Chances are that 의 뜻은 뭐뭐라고 해보자 이상하게 해석되네 뭐뭐라고 해봅시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뭐뭐라고 해보자 뭐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Chances are that 그럼 뭐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있구요 Chances are that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표현으로는 비 라이클리 투두 하고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 있으면 비 라이클리 투두 뭐뭐를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뭐 흠 자 그냥 온리 투두가 보입니다 온리 투두 온리 투두 온리 투두는 투부 정사의 결과적 용법 할 때 중삼 때 배웠던 표현인데 결국 뭐뭐를 하게 될 뿐인 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온리 투두 결국 뭐뭐를 하게 될 뿐인 뭐뭐를 해봐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온리 투두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뭐 have been pp 보이죠 그 다음에 by setting 보이고 target to that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시끄러해마 that 뭔지 궁금했는데 뒤에 얘 쳐다보고 얼른 이렇게 하면 되겠죠 er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에요 주어가 없고 뒤에 동사가 왔잖아요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잇이 아닐까 왜 댐일까 그 다음에 only to be shocked that 뭐한 놈일까 that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ed 이런 것들 뿐이네요 자 그래서 what if 주어동사는 마냥 뭐뭐라면 어쩔건데 네 이런 얘기입니다 what if you are ugly 네가 못생겼다면 어쩔건데 뭐 이런거 what if you are 그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what if you are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y 했으니까 만약 네가 너의 능력을 뭐하고 있다면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 하는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이 문장이 왜 왔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를 못해 못해가지고 어 자꾸 실망한대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뭐라 훨씬 더 높은 목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열 번 지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왜 나왔냐 니들이 할 수 있는데도 만약에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어쩌지 이런 얘기 한거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might be protesting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막 뭐 뭐 프로테스트에 원래 뜻은 뭐 항의하다 주장하다 강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뭐 칭얼거리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막 칭얼칭얼거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또 분사고문이죠 뭐하는 분사고문이냐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 말하면서 칭얼거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말하면서 칭얼거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항의하고 있는 중일 수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뭐뭐 하면서 뭐 한다라는 얘기 하려니까 얘는 빼박 이 형태로 야 뭐라고 말하는 봅시다 what of the disappointed disappointment 그래서 도대체 그 실망이 무슨 소용이냐 실망이 뭐야 도대체 이 실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실망은 실망인데 그니까 오는 실망이죠 뭐로부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부터 오는 실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명하는 설정하는 걸로부터 오는 실망은 어쩔 텐가 라고 얘기한게 뭐냐 애초에 내가 이루지도 못할 거를 어 목표로 설정해갖고 내가 뭐하게 됐으니까 실망하게 됐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야 라고 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막 칭얼칭얼거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런게 조금 처리가 어려워 할 수도 있겠죠 뭐 뭐 what of the money 하면 그대로 가면 그 돈은 뭐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실망은 뭐냐 이 말은 실망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야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우웨버는 지금까지 쭉 봤더니 문장 전체를 뒤집는 하우웨버가 아니고 뭐에 대한 하우웨버야 이 말에 대한 하우웨버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제일 앞에도 있구요 하우웨버 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오는 실망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에 대한 반박인 거야 이거는 문장 글 전체에 대한 저 앞에서 시작하던 부분에 대한 하우웨버가 아니고 뭐 이런 하우웨버에 대해서 저는 살짝 뒤집는다고 그랬어요 전체 뒤집는 게 아니구요 이 말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한 번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잠깐만 좀 시간을 내봐라 하고 있죠 뭐하기 위한 너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기 위한 너의 지나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한번 잠깐만 내봐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뭔 소리 하고 있느냐 chances are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and achieving them only to be shocked that you still doing what you want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죠 저거 뭐 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설명하기로 한 거 내가 지워버렸네 여기에서는 설명할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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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현재완료 수동태죠 현재완료 수동태 have pp가 현재완료를 완족시키고 b 플러스 pp형이 수동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당해왔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 death은 뒤에 쳐다보고 바로 했으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하고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이즈가 있으면 안 되죠 이즈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선행사가 복수 잖아요 타겟츠잖아 그래서 이즈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즈이 아니냐 하면 타겟츠를 잡아왔으니까 이즈이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어치빙 더 타겟츠 거 아니에요 어치빙 뭐 그자마자 타겟은 골하고 같은 뜻입니다 앞에는 골 쓰다가 같은 말인 타겟으로 바꾼 거예요 목표란 뜻이죠 똑같이 그 다음에 자 일단 only to do와 to be pp를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only to do는 결국 뭐 해봤자 only to do가 있는 뭐 간단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면 I tried hard only to fail 이렇게 쓰입니다 자 try hard하고 fail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냐 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only to do는 결국 뭐 뭐 하게 될 뿐이다 라는 뜻으로 이거 여러분들 배운 다른 문법으로 바꿔 쓰면 I tried hard but I failed 라고 할 걸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뭐 뭐 하게 된다 을 only to do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연결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거 하나는 to be pp입니다 to be pp 보통 보통 2부정산 2D에 동서원형 넣고 치우죠 2 쇼크 처럼 근데 지금 여기에 해석 해석사항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냐면 결국 뭐 하게 될 뿐이다 오직 충격을 받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직 충격 결국은 충격을 받게 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니까 요거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요거 뭐 to be pp 형태를 보고 수동태 투부정사라고 해요 수동태인데 투부정사 했으니까 to be pp 하는 거죠 아까 전에 have been pp는 현재완료 수동태라 그랬고요 to be pp는 수동태 투부정사죠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 to be pp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only to shock 있다고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오직 충격을 줄 뿐이다가 아니고 오직 충격을 받을 뿐이다 결국 충격을 받게 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하는 pp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death은 뭐 death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거 becaus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death입니다 becaus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death도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 I'm sorry death death I can't help you 뭐 이런거 I'm sorry 나 미안해 Can you help me I'm sorry but I can't help you I'm sorry 미안해 because I can't help you 도와줄 수 없어서 because death이 쓸 수 있는 death도 있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death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what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고 얘는 두번째 배웠던 관계사니까 the thing that you wanted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접 의문은 아니구요 네가 원했던 것 이렇게 되겠죠 네가 원했던 것 자 그래서 전체문장 문법적인 것 살펴봤으니까 자 요 녀석은 나중에 해석하면 돼요 요 녀석 해석하고 나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해석하면 네가 더 뭐 되어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자주 란 말이 있구요 네가 더 자주 뭐 당해왔다 실망 되어져 왔을 것 같다 그렇습니까 네가 더 실망을 해왔을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뭐함으로써 정함으로써 뭐를 골즈를 목표를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 너무 낮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얘는 참 왜 입꼬라지 하면요 여기에 바위가 생략된거야 병렬구조에서 그러니까 바위 세팅 앤드 바위 어치빙인거야 지금 뭐뭐함으로써 그리고 뭐뭐함으로써 를 병렬구조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생략했으니까 어치브는 다른 형태가 안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더 뭐 해왔을 것 같다 더 자주 실망을 당해왔을 것 같다 뭐함으로써 목표를 너무 낮게 해왔고 그리고 그 목표를 뭐함으로써 성취함으로써 너무 낮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해왔다 실망을 해왔다 너무 낮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아 나 이거 했어 근데 뭐 해보니 별거 아니네 목표를 목표를 너무 낮게 했단 말이야 낮은 목표를 성취해봤자 큰 보람이 없단 말이야 너무 낮은 목표 오늘은 단어를 내가 어제 다섯 개 외웠으니까 오늘은 다섯 개 반만 외우자 다섯 개 반 외우는게 뭐야 여섯 개를 외우면 또 몰라 목표를 너무 낮게 아 나 해냈어 해냈는데 뭐 다섯 개 외우나 다섯 개 반 외우나 다섯 개 반 외우면 여섯 개 안내 여섯 개 안내는 거 똑같으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보람이 없더라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목표 그 너무 이 댐은 너무 낮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낮은 목표를 정하고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뭐 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자주 실망을 당해왔을 것 같다 결국 뭐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only to be shocked 왜 충격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뭐 하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을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내가 원하던 것을 못 얻네 그래서 뭐 받았어 only to be shocked 결국 뭐밖에 안한다 충격밖에 받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그림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든 뭐 할 것 같다 성취하기가 어렵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뭐 하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그 목표로 가는 어떤 도중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겠니 만약에 그 목표들이 어떤 노력 애쓰는 거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 어떻겠어 오케이 혹시 네가 네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봐봐 칭얼거리고 있을 거야 말하면서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로부터 오는 실망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야야야 근데 있잖아 그냥 네 전체 인생 한번 뒤돌아 봐봐 아마 네가 뭐 해온 게 더 많을 거야 실망 당해온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뭐 함으로써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실망하는 거 성취를 했는데 실망한다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는 근데 너무 낮은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게 그래도 실망이 가능한 거죠 결국 뭐하게 된다 어 내가 결국은 내가 원했던 거를 여전히 얻지 못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결국 뭐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포인트먼트의 원인은 결국은 뭐다 진짜로 가고 싶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오는 거지 그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고 아니고 더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는 실망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저 매사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 두 원스 베스트 이런 얘기가 없었어 변화하는 상황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뭐 이럴 때는 원래 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얼른 요렇게 바꿔야돼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나와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과거에 실패를 되돌아보라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 이 내용이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됐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 아까 전에 네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라고 한 다음에 네가 혹시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룩했는데 결국은 Only to be shocked 결국 네가 원하던 걸 못 얻게 돼서 충격받았던 게 그게 또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니까 실패가 아니고 과거에 성공이야 성공 성공은 성공인데 보잘것없는 성공이었죠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국어 문제였고요 됐쑥 됐쑥 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유행의 문제죠 그니까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그니까 대충 무슨 얘기하는 거 같다라고 감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생장된 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because there's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s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the phone wasn't even that old maybe a little over one year i'm just one example can you imagine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have that same scenario have that same scenario no wonder cell phones take the lead when it comes to e-waste e-waste 이렇게 되지 않나, 역시 맞네요? 안 따라와서 자꾸, 자꾸 자, 그렇습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음, at least, 몇 번 본 적 있죠? at least, 최소한 이란 뜻이죠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반대말은 at most 구요, 기껏해야, 라는 뜻이죠 at most, at least, 최소한, at most, 기껏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bandon, 버리다죠, 버리다 abandon, 버리다 abandon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좀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같은 말은, dessert가 있죠 동사, 동사, 여기 있습니다 abandon의 동의어, 여기 dessert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친구는, 이 친구 좀 특이한 단어죠 이 친구를, 여기에 강세를 둬서,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강세를 두고, de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강세가 있으면, desert고, 사막이구요 여기에 강세가 있으면, desert고, 버리답니다 오케이, 맨날 버리다구요 그 다음에, current 아까 currently 만났는데요 currently가 뭐였더라? now하고 같은 뜻이었죠? 지금은, 현재는 이구요 current는 현재의, 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current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얘는 번역으로 보자 그래서, current가 전류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해류란 뜻도 있습니다, 해류 생뚱맞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근데, 해류하고 전류는 공통점이 있는데, 흐름이죠, 흐름 현재의, 라는 뜻도 있구요 그래서, 현재의, 라는 뜻일 때는, 같은 말이 present가 있겠죠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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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phone 그 다음에, latest, 하면 최신의, 라는 뜻이죠 최신의, latest, 가장 최신의 네, 비슷한 말은, 뉴이스트, 이런 거 있겠죠 뉴이스트, n-e-w-e-s-t 그 다음에, actually, 뭐 사실은, 이라는 뜻으로 많이 봤죠 접속 부서입니다, 인팩트, 이런 거 있구요 사실, indeed, 이런 거 있었습니다 indeed, in fact, actually 그 다음에, CHARGE가 보이는데, CHARGE는, 뭐 뭐, 임무, 또는 뭐, 부과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충전이라 뜻입니다 CHARGE, 충전 그 다음에, 뭐, FIGURE가 나오는데, FIGURE는 뭐, GUESS나 THINK의 뜻입니다 여기, 숫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로 쓰이면 생각한다, 추측한다, THINK, GUESS에 뜻입니다, FIGURE SO I THINK, I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NK의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FIGURE, 뭐, 안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알아낸다, 내가 생각한다,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REPLACEMENT, 대체죠, 대체 REPLACEMENT, 교체, 대체 REPLACEMENT BATTERY, 교체 배터리 REPLACE 하면, 교체하다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MANUFACTURED, MANUFACTURE를 찾아봐야 되겠구요 MANUFACTURE, 생산하다겠죠, 생산하다 동사로서, 이상하게 사는데, 생산하다입니다, 만들다 MANUFACTURE, MAKE의 뜻입니다 보통, 이제, 공장 생산하는 건 MANUFACTU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UTURE, 뭐해? FUTURE, FUTURE 많이 봤는데요, 특징이죠, 특징 특징, 기능, FUTURE 그 다음에, TYPICAL 하면, 전형적인, 이런 뜻입니다, 전형적인, TYPICAL 전형적인, 같은 말은, USUAL, 여기 있겠죠, COMMON TYPICAL은, 그래, 동의어 좀 챙깁시다 그래서, TYPICAL의 동의어로는 COMMON이라든지 일단 이런 것보다는 USUAL이라든지 NORMAL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CONVENTIONAL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COMMON 이런 것들 TYPICAL, 전형적인, NORMAL, 평범한, NORMAL, 평범한, CONVENTIONAL, 상투적인, 전형적인, COMMON, 흔한, 이런 뜻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뜻이죠 특별하지 않은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정당화죠, 정당화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 정당화라는 뜻입니다, JORTIFICATION 그 다음에, COU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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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없이 많은이죠 셀 수 없이 많은 COU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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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좀 챙기셔야 되겠네요 COUNTLESS의 동의어로는 대부분 CASE COU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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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COUNTLESS 그리고 많이의 뜻을 조금 이제 확장시킨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의 뜻을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자 그 다음에 노원델 주어동사입니다. 노원델 주어동사 노원델 누가 뭐한다 하면 누가 뭐뭐하는것도 당연하고 하나도 궁금할게 없다 뭐 누가 뭐뭐하는것도 당연하지 노원델 주어동사 누가 뭐뭐하는것도 하나도 궁금해할거 없어 당연한거야 노원델 누가 뭐한다 누가 뭐뭐하는것도 당연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는 조심해야될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2가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은 못옵니다 동사 오고 싶으면 ing 역태로 와야되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피자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런거 할때 when it comes to making pizza 이렇게 해야지 when it comes to make pizza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치사의 2 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은 못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waste는 쓰레기란 뜻을 알고 있을텐데 여기에 e가 붙었으니까 전자제품 쓰레기를 얘기하겠죠 e waste 전자제품 쓰레기 보통 뭐 e 뭐시기 뭐시기 e 하고 전자기기 같은것들 electric electronic 전자제품 쓰레기를 e waste 이런 어휘들이 눈에 보이구요 그러면 뭐 문장에 속에 들어있는것도 찾아보면 뭐 뭐 대충 뭔 소리인지 몰라도 대충 대충은 알겠죠 됐습니까 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있다 뭐 700 곱하기 100만 뭐 숫자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정확하게 알고싶으면 700 곱하기 100만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700 곱하기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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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70억이 되겠네요 70억 셀폰 그러면 얘가 왜이렇게 생겼니 또 분사에 명사 수식이죠 또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꾸라지인 이유는 휴대폰이 사용해요 사용돼요 사용되니까 여기는 위치 R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용되는 사용되고 있는 이용되고 있는 70억개 이상의 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미국에 오늘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폰이 미국에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구요 and 그리고 at least 최소한 140 곱하기 100만 오브 도즈 셀폰 유저들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4 뭐 14억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셀폰 사용자들이 With Abandon 뭐할거다 버릴거다 그들의 현재 사용중인 폰을 뭐로 버리고 그 다음에 뭐 Abandon A4B 했으니까 얘를 버리고 얘를 가진다는 얘기겠죠 새 폰을 얼마마다 14 매번 14에서 18개월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사용자 휴대폰 사용자가 이정도 되는데 미국의 사용자가 이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고 얘들이 뭐마다 14에서 18개월마다 새 폰으로 교체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글 있죠 이런 글은 뒤집힐게 없어 별로 됐습니까 그냥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과소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이 I로 바뀌고 있습니다 I'm not one of those people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 여기는 뭐 이런 거 겠죠 됐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저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야 who just must have 그냥 뭐 해야만 하는 꼭 가져야만 하는 뭐를 최신 폰을 가져야만 하는 저런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때마다 새 폰으로 뭐 하지 않는다 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폰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Actually I use my cell phone until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됐습니까 사실 나는 사용하는데 내 휴대폰을 뭐 할 때까지 배터리가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할 때까지 뭘 잡고 있을지 못할 때까지 좋은 충전을 잡고 있지 못할 때까지 우리말을 그렇게 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라는 얘기는 When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대신 온거죠 그니까 At that point는 Until을 When으로 바꿔서 여기 잡아 온거죠 When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됐습니까 배터리가 더 이상 제대로 충전되지 않을 때 It's Time 뒤에 그럼 뭐가 생각됐어요 It's Time To Abandon It's Time To Abandon My Current Phone For A New Phone 를 잡아 온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됐을 때 When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가 됐을 때는 It's Time To Abandon My Current Phone 내 폰을 버릴 때가 된 거다 됐습니까 이런 생략된 것들을 찾아서 넣는 능력이 영어로 못 넣더라도 우리말로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기에서 중요하는 겁니다 It's Time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그 시점에 시간이 됐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전달이 안됩니다 그 시점이 가리키는 건 배터리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 하는 시점이고 It's Time To Abandon My Current Phone 인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So I figure 대시 생략되게 좀 못번하게 완벽하니까 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됐습니까 But I'm told 중요하죠 중요하죠 That battery is no longer made And the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 Because there is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s 자 그래서 그러나 자 이거를 절대로 뭐라고 해석하면 안된다 내가 말했다 라고 해석하면 안되죠 지금 뭐해요 B 플러스 PP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듣는다 라고 해석해야죠 내가 말하는 걸 당한다라고 수동퇴를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듣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됐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B 플러스 PP야 내가 듣는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뭘 듣느냐 완벽한 문장이니까 또 겁만드는 대시고 생략 가능하겠죠 그러나 자 나는 뭐를 리플레이스 하는게 아니고 리플레이스먼트 폰이 아니고 리플레이스먼트 배터리 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나는 뭐하고 싶은데 배터리를 교체하고 싶은데 그쵸 그런데 벗이 나왔어 벗이 나오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 내가 듣는데 배터리즈 노론거 메이드 이건 뭐 매니팩처드 하고 같습니다 됐습니까 또 B 플러스 PP죠 여기도 B 플러스 PP니까 말하다에 PP형이니까 말 듣는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다에 PP형이 수동퇴니까 배터리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전화기가 더이상 제조되지 않는다 그니까 밧데리도 더이상 생산 안되고 Is not made고 그 다음에 내가 쓰던 그 폰도 Is not made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데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뒤에다 붙였어 Because there is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있기 때문인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더 나은 기능들이 더 나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In the latest phones 최신 폰에는 최신 폰에는 더 나은 기능과 feature와 테크놀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아 당신 폰 이거 옛날 구닥다리 더이상 배터리도 생산 안되구요 Is not made구요 Is no longer made구요 Your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 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해놓고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이란 문장을 딱 넣어놨어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봤냐면 당연히 앞문장 전체겠죠 내가 듣는 말이죠 내가 듣는 말 내가 듣는 말은 전형적인 합리화다 자 합리화 Justification Justification 뒤에 뭐가 생겨됐을까요 Justification To Abandon My Current Phone 이 생겨된거죠 그쵸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다 정당화다 뭐하기 위한 내 폰을 버리기 위한 합리화다 It's time to abandon my phone It's Justification To abandon my phone 계속해서 지금 자 아까전에 I'm not the one 이라 했죠 나는 그렇게 자주 최신 폰을 Must have the newest phone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는 말 한 다음에 그냥 나는 뭐 해야 되겠구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폰을 최신 폰으로 자꾸 바꾸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배터리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전형적인 합리화래 아 더이상 생산 안되는구나 할 수 없네 버려야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한게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죠 그러면 글의 끝에는 뭐냐 이러지 맙시다 라는 얘기로 가줘야되는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봅시다 오케이 더 폰 wasn't even that all maybe a little over one year 그래서 내가 쓰는 그 폰은 그렇게 심지어는 여기에 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베리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날지도 않았어 됐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됐을 내가 이 됐을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냐면 뭐 선생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면서 it's not that hot 이러면서 안 켜준다 그랬죠 it's not that hot 눈 뜨시길래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그렇게까지 날진 않았다 그 됐이고요 생략할 수도 없고 그냥 베리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넓진 않았다 아마도 뭐 살짝이죠 살짝 살짝 1년 살짝 넘었나 내가 쓰던 폰은 1년 정도 살짝 넘었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나서 I'm just one example 내가 한 예다 내가 한 사람의 예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러고나서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have that same scenario 그러니까 이제 나왔네요 Have that same scenario 그렇습니까 일단 뭐 글자대로 하면 내가 한 가지 예입니다 I'm just one example of abandoning the because I'm told 이거죠 내가 한 가지 예는 예인데 뭐 하는 예입니까 버리는 예 버리는 사람을 한 예란 말이죠 내 폰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버리는 한 사람을 한 예란 말이죠 한 사람의 예다 나도 결국은 결국은 폰 바꾼다 라는 얘기를 하는거죠 됐습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뭘 찾는데 리플레이스먼트 배터리를 찾는데 리플레이스먼트 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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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듣고 버리는 한 사람의 예다 됐습니까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겠냐 상상되세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한 똑같은 시나리오는 결국 뭐야 결국 뭐하게 되는거 폰을 바꾸게 되는거 됐습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더이상 생산 안돼요 라는 얘기를 듣고 바꾸는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절차대로 가는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세요 됐습니까 No wonder 주어동사는 뭐하는것도 신기한게 아니라 그랬죠 됐습니까 No wonder cell phones take the lead take the lead 아까 안했나 take the lead 하면 선두에 서다 라는 뜻입니다 take the lead 선두에 서다 제일 앞서가다 그니까 휴대폰이 제일 앞서가는거 이런것도 신기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wonder cell phones take the lead 휴대폰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것도 제일 앞에 있는것도 신기한게 아니야 해놓고 when it comes to 했으니까 뭐에 있어서는 전자제품 쓰레기에 있어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전자제품 쓰레기 중에 제일 많은건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네 어쩔 수가 없네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쓰던 폰을 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거죠 중간에 한번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어떤 must have the latest phone 최신폰을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 나도 어쩔 수 밖에 없다 쓰던 폰을 버릴 수 밖에 없다 뭐 때문에 생산을 안하니까 대체품을 부품교환이 안되니까 부품교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결국 뭐야 어 야 여기 전자제품 쓰레기 엄청나게 많다 라는 얘기 천문장 했죠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과소비하기 때문이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번째는 어떤 사람 때문에 과소비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최신품 꼭 난 무조건 최신품 써야돼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게 아닌가 했어 사실은 나는 그렇게 최신품 가져야 되는 사람 아니거든 나는 언제까지 쓰냐면 충전했는데 한시간만에 50% 되는건 못쓸거 아니야 100% 했는데 한시간만에 50% 됐어 쓰겠어 못쓰겠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만 해주면 이 유지만 잘 돼주면 난 잘 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배터리가 더이상 안될때는 그때는 뭐할 타임이다 버리고 새고 해야 될 시점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되구먼 더이상 노론거 홀드가 굿 차지하면 내가 리플레이스먼트 배터리를 해야되겠다고 피규어를 생각한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이 뭐냐면 but I'm pulled 야 근데 내가 틀어 뭔 얘기했드냐 아 배터리 노론거 매니드이구요 그 다음에 UFO는 노론거 매니펙터도 돼요 아 최신기술 최신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리화다 뭐를 위한 합리화 쓰던 폰을 버리기 위한 합리화다 버리세요 새것 쓰세요 최신기능입니다 5G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개코나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쓰던 폰은 꼴랑해야 한 1년 넘었을까 근데 내가 한가지 이해가 될 수 밖에 없대 뭐 해야 뭐 할 수 밖에 없는 뭐 하고 싶어하는게 아니고 뭐 할 수 밖에 없는 버릴 수 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똑같이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 더 신기한게 아니야 뭐에 있어서는 전자쓰레기에 있어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he same scenario는 결국은 자 영어로 되어있네요 have frequent 자 여기있는 단어 frequent 잦은 이라는 뜻입니다 잦은 frequent 잦은 빈번히 발생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여기서 설명할게 좀 있네 일단 단어는 frequent 잦은이구요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답니다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fford to do의 형태로 씁니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fford to do due to 뭐뭐 때문에 cost 비용 그 다음에 be driven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강요받답니다 be driven to do 드라이브가 이게 드라이브의 pp형인데 드라이브가 운전하다는 뜻 이외에 몰고가다라는 뜻이 있구요 be driven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강요받답니다 뭐 귀로 들어도 다 안단 말이죠 대단한 능력들입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초등학생이나 된 친구들 뭐 써라 말하라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have trouble doing 입니다 have trouble do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have trouble 하고 동사 형태는 ing 밖에 안됩니다 have trouble doing 그 다음에 spend a doing 입니다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마찬가지 여기 형태는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spend a doing 뭐 뭐 뭐 repairing 때와 셀폰스 하는데 a lot of money 를 spend 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 형태 밖에 안되구요 자 그래서 선택지 첫번째 have frequent trouble 잦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뭐하는데 updating programs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데 잦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시나리움은 canada afford 뭐 할 여유가 없다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뭐 여기 이용할 여유가 없다 쯤 되겠죠 offered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기술을 접근할 여유가 없다 due to cost 뭐 때문에 비용 때문에 비싸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최신 분을 쓸 여유가 없다 아니구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밖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하지 않아 더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어쩔 수 밖에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밖에 없는게 have the same scenario 였습니다 spend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쓴다 repairing their cell phones 그들의 폰을 수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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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쓰겠죠 아예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be driven to change 강요받는다 했죠 바꾸도록 강요받는다 there are still usable cell phones 그들의 여전히 쓸만한 휴대폰을 바꾸도록 강요받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밖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are disappoint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 새롭게 출시된 폰 모델을 새롭게구요 출시된 입니다 launched 새롭게 출시된 폰에 실망해서 아 최신 폰에 아 이번 폰 최신 폰 실망이야 실망해서 바꾼다 be driven to change 선택지가 마찬가지 난이도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들 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풀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클래스 카드에 제일 위에 보면 9.1 클래스에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은 결제해서 이렇게 바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 때 불법과 단어는 불편하게 불편하게 좋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